어 어 어 빨간색 뿌핀다 하! 뿌! 뭐가 나올까? 궁금하다 뿌! 빨간 마을? 빨간 마을이라고? 뿌! 뭐야 이 누나 어디로 사라진거야?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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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파란색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뭐 나올까? 어? 파란 마을이라고? 나는 파란 마을이야? 뿌! 뿌야 모든게 빨간색 또 빨간 마을에 왔잖아 뿌! 뿌야 빨간 급식이잖아? 뿌야 이건 빨간 마라탕? 어 나 마라탕 진짜 먹고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맵다고 나 못먹나고 안사줬는데 뿌! 우와 나도 먹을 수 있다구요! 나도 먹을 수 있다구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의 마라탕 아 조금만 먼저 먹어봐야지 아 뭐야 근데 그렇게 안 매운데? 나도 먹을 수 있다구요! 잘 먹으니까 끝났거든 быть 흐흑 우와 맛있겠다! 1부에서 반전의 젖은 없는데 5부에서 반전의 검은색을 받는다 9부에서 반전의 정식으로 3부에서 찍으면 한강맛있다 삼계탕맛있다 4부에서 반전의 기억은 10부에서 반전의 영어 4부에서 반전의 정식으로 집중한 방안의 정식으로 났다 뿌 뭐야 온통 파란색이잖아 내 얼굴도 파랗게 졌어 우와 전부 다 파란색이야 우와 나 파란색 좋아하는데 캐캐캐 아 우리 오키년들 중에 캐캐캐 하면서 웃는 사람이 있대 웃기다 캐캐캐 이게 뭐야 파란색 라면? 뭔가 376ft 이상한데 그래도 한 번 먹어볼까 맛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파란데 뜨거abyrinth 연기가 나서 더 짜증나 먹어보겠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 데 맛이 없잖아 차은의 퀵 플러스 안 되겠다 amendment 트위스트를 먹어야지 날씬 났네 아 파랑색 나오면 완전 별로야 어 저기 오리움 같은데 쟤는 파랑색 마을에 가있네 뭘 먹은거야 뿌 난 이 콩룡젤리 먹어야지 콩룡젤리 밥이 눌린다 어 다시 돌아온다 콩룡젤리 콩룡젤리 머리를 먹어버리겠다 맛있잖아 여기에 팝핑캔디 뿌려먹으면 맛있을거 같은데 그전에 주시드랍 밥을 뿌리고 왜 안나오는거야 오 나온다 오케이 그 다음 스트로베리 팝핑캔디 뿌려주면 맛있겠다 소리좋을거같애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어 양갈래 누나 양갈래 누나 왜 오리움 뿌 쥬시드랍 거미 먹을건데 대결하자 누구도 빨리 먹나 대결 그래 내가 더 빠를거니까 뿌 쥬시드랍 거미 오 파란색에다가 파란색 젤리를 넣으면 오 이거 약간 초록색인데 맛있겠군 짜주고 오 맛있겠다 오 듬뿍 진짜 많이 먹을거야 뿌 시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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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으음 근데 너무 맛있어 난 이길에 이겼다 누나 누나 벌칙이야 퀵블라스트 먹기 그래 나 이거 별로 안 쉬어 나 이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어 아 아 아 아 너무 웃기다 하 하 아 니 오리원도 나 놀랬어 뿌 아 아 나는 니 티톡젤리로 스트레스 풀어야지 아우 스트레스받아 아우 뿌 이 잡총 찌버릴거야 아 손으로 쳐져 버렸네 멀리 나가서 오리온 발사 시킬라 그랬는데 아 너 뭔 좋은 줄 알았고 근데 맛있다 음 파란색 레고 너무 멋있다 여기다가 주시드랍 밥을 뿌린 다음에 먹어봐야지 네 손님 미용실 잘 오셨습니다 헤어제를 발려드리겠습니다 헤어제리 흘러 넘치네요 안되겠다 머리를 먹어버리겠다 내 머리가 사라졌다 어우 좀 잔인하긴 한데 버블젤리를 먹어버리겠군 나 이거 비눗방울 잘 본다 그리고 비눗방울 안에 또 비눗방울 불게 할 수 있어 내가 보여줄까 방법이 다 있어 봐봐 보여줄게 지구젤리에다가 버블젤리에 불고 그 안에다 넣는거야 그런 맛이 어떨까 궁금하지 그치 어떤 맛인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구젤리에다가 그 안에다가 내가 버블을 불게 해볼게 알겠지 봐봐 실패 실패 궁금한건 참을 수 없어 우와 이거 봐 엄청 신나겠지 먹어볼게 오 탕으로 같을거 같애 음 음 음 음 이게 어떤 맛이냐면 엄청 달콤한 맛인데 약간 떡볶이에다가 치즈 무쳐 먹는거 같아 하나 둘 셋 오오 음 음 새콤내콕 사랑색이다 블루베리 맛이야 음 어떤 맛 제일 좋아해 새콤달콤 중에 나는 블루베리 오! 안에는 보라색이야 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물이다! 바람을 끝이 철거다! 빨강! 바람! 급식 먹기! 대성공! 뿌! 오비키 지금 말랑이거래하다 화장실 갔는데 여기 이렇게 랜덤박스가 있지 뭐야? 어? 어? 내가 뜯어보려구? 쟤 오기 전에 내가 다 뜯어볼 거야 뭐가 들었을지 오비키 너무 똑같이 그렸잖아 오비키 언니 절취선 보컬 서비스 부럽잖아 내가 다 뜯어버릴 거야 편지는 나중에 오비키가 읽으라고 하고 다른 거부터 뜯어보겠어 난 천재 사고가 좋으니까 바탕에 들어있을지 뭐야 스피너잖아 재밌겠잖아 재밌잖아 재밌어 다음 것도 뜯어보겠어 이거 사과 스키시잖아 사과 스키시 마지막도 내가 다 뜯어버릴 거야 뭐가 들었을지 스티커다 재밌겠잖아 이 너구리가 좋아 너구리 붙일 거야 여기에 코콜 서비스도 오비키 몰래 뜯어버릴 거야 내가 다 먼저 뜯어버린다 와 맛있겠잖아 총 다섯개 들었는데 두개는 내꺼야 세개만 있다고 해야지 박세인 갔나? 뭐야 이거 왜 다 뜯어뒀어?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너무 감사합니다 체크리스트 했다 체크리스트 해봐야지 박세인 왜 다 뜯어놓고 간거야 진짜 오마이비키 언니랑 윤희와의 관계 나는 좋아함 절친 싫어함 그냥 그럼 사랑함 두개 체크 어 너무 해머지 편집 봐야지 윤희님 오케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박세인이 다 뜯어가지고 박세인 진짜 벌받아야 박세인 벌받을거에요 지옥 갈거에요 아마 이거 선물 나머지는 다 놔두고 갔으니까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기다 웃기야 오바이키 어 뭐야 놓고 왔잖아 아 아저씨가 어? 이게 뭐야 어? 새떡이잖아 아 그 저 하늘의 달처럼 술로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셋처럼 산다